근데 여기 찌개벌레 맞아요? 사슴벌레 아니에요? 그건 꺼요. 새끼 찌개벌레 같은데? 너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안 된다. 어제는 나비... 나비를 개미가 잡아먹으려고 해서... 오 갈팡질팡하네요 얘가. 지금 모델인거 아는거야 지금. 방향 감각을... 모델인지 알고 있으면 자꾸 못 옮겨요 안가고. 그런거에요? 모델인지 제발 쫙 감자 붙이잖아. 막 맴돌아요. 는 건 없나는데 좀 좀 옮겨놓아요. 나 Cost 2 땅으로 내려오리고... 라면 Kai 나를 어디서 고객님 하고 가르쳐주세요. I 지금 저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? 쟤가 이제 모델인거 안거야 가 이제 그만 빨리 가 걔기네 안가고 얘가 카메라를 좋아하네 이제 그만 찍는다 꽃이 가 그래 허허 오우 빨라 그래 나뭇잎에 있어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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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그것을